이거는 이거 맞죠? 그냥 네 이거 파란색이었네요 이거 맞지 못했네요 쫙 간다 런쥬택도 할거에요 뭐야 움직이 편한데요 움직였죠? 자 했구요 짠 했구요 했는데 맞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어 맞죠? 이거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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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고 가는 어 집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뭐야 찾으러 안 되죠? 아이고 됐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주입하는거에요 이거는 캣 이거 이렇게 하는거에요 캣 팡팡팡 팡팡 팡팡 다행팀입니다 이번엔 굴브해버려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 볼거에요 이렇게 이거는 날개에요 이거는 파란 날개에요 이것도 캣 캣 캣 캣 이거는 빨간 비행기입니다 이거는 나는 무지아 아하 비행기 이거 아하 맞아 넌 둘 셋 맞죠 우리 친구들 이거 맞죠 이렇게 또 만들어줄거에요 이거 더 크게 해볼거에요 맞죠 아이고 깐작물 네모랗게 만들어볼거에요 어 이거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보고 뚜껑도 닫아볼거에요 이거는 진해에서 봅니다 좋아 povo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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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참이네요 아이고 조짐 조짐조짐 조짐조짐 해볼거에요 아이고 뭐있네요 이거 뚜껑이 가져줘야죠 봐봐요 멋지죠 멋진데 조금 이렇게 위에도 날개가 피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리고 둘 이렇게 이렇게 한다음에 이렇게 한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나보고 이거는 이렇게 꼭지입니다 어 초밥 꼭지 있지요 이거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꼭지에요 꼭지인데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거에요 이거는 이건 우리가 지켜주는 이렇게 이렇게 음 어 차가 막히네 이렇게 구구차가 낮아요 그래서 쏩니다 이거 손주를 찾아라 손주 멋지죠 이것도 들어가죠 사실 도마론 꼬레가 이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아까 말한거 생각나고 있죠 이거 했지요. 그래서 이거가 맛있습니다. 오늘 중입니다. 나가자!